오늘은 하느님의 속성, 상제의 속성이 나와있는 고대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고대한자 갑골금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몰랐던 하느님의 속성, 상제의 속성 그거를 이제 얘기한다 이거죠 상제,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어디를 가나 탐스러운 과일 맺는 나무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그 동산 바로 중앙에 거룩한 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줄기를 내리고 있었던 것 다 이제 전시간에 봤죠 이 상제가 찾으시는 이 특별한 에덴의 산은 몇 개의 한자를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휴식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휴식, 휴식을 나타내는 한자 그칠지 자라고 하죠 그칠지 휴지기를 갖는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근문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 발바닥이었죠 하나님 발바닥, 발바닥이었습니다 발바닥, 시커멓게 칠해진 게 요게 그칠지인데 요거 사실은 발족, 발족에서 이 입구자가 없는 거예요 입구자 없는 게 요거 그칠지 자 쉬다 휴식하다 그래서 쉴 휴자와 같이 쓰여가지고 휴지, 휴지기 말 되죠 자, 이 휴식하시는 장소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주님의 산, 성소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성소 전 강의에 이제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성소를 나타내는 거기에는 또 보니까 이제 산 꼭대기 중앙인데 중앙 그게 뭐 알고 봤더니 방주할 때의 그 모방자였죠 모방자, 땜목 방자 그래서 이 방주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이 휴식하시는 장소가 중앙이어서요 에덴의 중앙 꼭 이제 산에서 이제 쉬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산을 뜻하는 글자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산을 뜻하는 글자가 이제 갑골과 금문에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거나 아 보니까 주로 꼭 세 개가 이렇게 빼쪽 티놨어요 아 이거 삼신 삼신에다가 삼의 삼의 일체에다가 이게 바로 삼의 태백이네 삼의 태백이에요 세 곳에 가장 밝은 곳 삼의 태백 환단고기에는 삼의 태백이라고 나오고 태백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태백이라고 하는 건 아주 환하다 이거죠 하얗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안만 봐도 고대 도시 태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태백 태백 태백은 대략 옛날에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 또 세 군데에요 그 저기 뭐야 터키의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고 하는 괴클베리 태백도 있지 않습니까 태백 그게 안만 봐도 삼의 태백 중에 하나 태백 태백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매산자입니다 매산 또는 매산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갑골이나 금문에 나오는 불화자하고 또 유사해요 불화자 아니 불화자를 보니까 매산자에다가 이제 불덩어리 이렇게 불꽃 두 개가 있어 대체로 요거 요 세 개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영어 단어 화이어도 우리말 불화자 쓴 거라고 그래서 화이어는 우리말 영어라고 내가 분명히 밝혔죠 여기 요거 여기 점 요런 것들이 불꽃 그겁니다 여기는 매산자이고 여기는 불화자이고 그러면 아주 닮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성산을 감싸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칼로 둘렀다 화염산 어쩌고 그런 얘기가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 관련해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불타다 불타다라는 불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살펴보면 이게 또 에덴 동산 산 성스러운 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나무 뭐 탐스러운 과일이 있는 나무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사실은 불탈 분자에요. 불탈 분자 불타다 분 분석행유 할 때 봤죠. 분석행유 아 수풀림자 나무 목자 두 개면은 에덴 동산의 그 성스러운 나무 두 그룹인데 요거에다가 불화자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골 소의 등뼈라든지 소의 그 견갑골 견갑골에다가 새겼다든지 또는 거북이의 배딱지에다가 새긴 거 그게 갑골인데 그걸 보면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쉬시는 곳 거하시는 곳은 성소야. 성소인데 에덴 동산의 중앙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분자를 분석하면 딱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렇게 분석이 되죠. 자 산을 이제 이건 산이 되겠죠. 산. 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이 있다. 불. 아 그리고 요 한자에서 요 이렇게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이거는 에 불똥 불똥주 또는 장정정이라고 해요. 장정정 또는 구슬 옥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왔다가 이거 두 개네. 불. 불꽃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무. 그 성스러운 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게 또 뭡니까. 아 요거는 사람이 사람의 손 두 개네요. 사람의 손 두 두 개. 예배드리네. 예배 경배. 사람의 손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지금도 이렇게 두 손 들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요. 예배. 예배.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바로 불탈 분자가 되겠다 이겁니다. 세상에. 아 불탈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니. 이게 에덴 동산에 그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쉬시는 그런 장소와 관련이 있는 한자라니 여러분들 정말 놀랄 일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딴 데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산을 뜻하는 부수 산 또는 언덕을 뜻하는 부수를 살펴보았는데 그 부수가 이거나 이거나 현재 이겁니다 이게 언덕부라고 읽죠 언덕부, 언덕부, 산 자 이미 다뤘는데 이 부수에 변형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체를 한번 금문이나 금문이나 갑골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진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뻔하죠 이거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거 삼신 사무일체 사무일체 하나님 또 여기는 뭐 입이 세 개 이거 입구자가 세 개 하나님의 입이 세 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신 사무일체 사무일체 하나님이 언덕 동산에 사신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건 시커멓게 칠해졌다 이거야 시커멓게 칠해진 거는 이제 뭔가 이제 거룩한 검은색입니다 거룩한 검은색 거룩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그 사제들의 현재 가톨릭 사제들 보면은 가톨릭 뿐만 아니라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네 사제들의 옷 제일 흔한 게 검은색 옷입니다 검은색 옷 이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상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잖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하강하다 내려오다는 뜻을 가진 강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자 이거는 이제 내려오다 강 그 다음에 항은 뭐냐면은 항으로도 의미 항도 있어요 항복하다 항 둘 다 다 쓰이는데 자 요것에 내릴 강자에 적강 이런 뜻이죠 강등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이게 청동기 근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시커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아 요거는 이제 언덕부 아 이거 삼신 사무일체 하느님 내려온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익히 보던 발바닥 하나님 발바닥 쉬는 거 발족자 발족자의 그칠지 자 나오는 그거네요 그칠지 자 나오는 쉰다 휴식한다 원래 6일 6일째까지 인간 다 만들고 7일날 쉬었잖아요 7일날 나타내는 게 7일날의 그 휴식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이 그칠지 발족이었다 이거야 자 그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릴 강 원래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의 중앙 산으로 성산으로 내려와서 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만 그렇죠 검은색 발은 이제 거룩한 발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발바닥 또 거룩한 산으로 삼신 사무일체 하나님이 내려와서 쉰다 휴식한다 자 알겠죠 그러면은 요 요 요 요 요 언덕 부가 바로 하나님이 쉬는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산 이 산 산에는 또한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세 사람이 묘사된 것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런 요런 거 그러면은 이거는 머리가 셋 하나님 머리가 셋 그래서 요거를 풀이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이제 삼의 일체 삼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고대 은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그러니까 이 한국의 조상나라 사람이나 이 글자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아 물론 뭐 그 유태인들하고 뭐 한국인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유사하다고 하죠 그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 밝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가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다 라는 것을 앞서서서 이제 배웠는데 이것이 이제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도 분명하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글자냐 하면은 이슬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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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모릅니까 전부 다 알죠 전부 다 아는데 전부 다 아는데 이슬류자의 고대 형태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금문이에요 금문 청동기 제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에요 이슬류자 이슬류자를 잘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비부네 아비부 아비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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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끝에 달월자가 붙어있네요 달월자 달월자는 뭡니까 육달월이야 육달월 그러니까 육체야 육체여 육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육체를 나타내는데 이 달월자가 이제 첫부부 아담과 이브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 강의에 딱 나왔죠 현재도 이 달월자가 이제 그 살육자 육체육자와 에 여기저기서 같이 쓰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기육 대신에 이제 달월로 표시한 거 아주 한자 잔뜩 있어요 안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창조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 자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 기록을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시편 10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뭐 다윗 왕이 썼다고 그러죠 다윗은 현재 뭐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바로 데이빗이죠 데이비드 데이빗 자 에 여기서 이제 생명의 호흡 아 이슬 이슬유 자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이브 창조하는 게 딱 나와있는 글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아비브 자였군요 여기가 아비구이 아이고 요거는 살륙 살륙자에 사람이니 둘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아담과 이브요 아담과 하와 자 지금은 이제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거둘 때는 이제 사람은 죽죠 죽음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이 땅의 흙으로부터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로 불어넣어졌을 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것이죠 성령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가 뭐 여기 령이 있죠 령 령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자 이제 보입니까 령 자 이것이 이제 전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 전서 전서는 뭐 전각 글씨 인장 글씨 뭐 도장 글씨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성령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성령을 뜻하는 글자 령 령 령은 하느님의 속성을 아주 잘 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자 산 여기 산 이거 산 이에요 산 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T자형 타오 십자가 하나님 타오 십자가 하나님 아 요것이 요것이 나중에는 볼 십자가 돼요 볼 십자 영어 단어도 시 S E 그거 이겁니다 바로 볼 십자입니다 그래서 시 도 우리말 영어예요 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둘둘 둘둘 쭉 이렇게 끊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강물이 산 밑으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입이 입구자 세 개가 있죠 입구자 세 개 입구자 세 개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삼의일체 하나님이겠죠 삼신 삼신 삼신할머니 삼의일체 하나님 그겁니다 그거에다가 요새 말로 따지면 무당무 자가 딱 그려져 있네요 무당무 자 무당무 자는 이제 무당무 자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이제 아주 기묘히 일하시는 분 기묘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딱 이렇게 무당무 자를 풀이 를 서양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 놨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사실은 사실은 동양에서는 사람 둘이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느님과 영적으로 통한다 이렇게 땅 하늘 아담 하와 통한다 연기한다 그래서 무당무 자 사제 무 자로 이렇게 풀이하죠 샤먼 무 자로 풀이합니다 샤먼 샤먼 샤먼은 그냥 우리말 영어예요 우리말 영어 사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문 자 사문이라고 이렇게 쓰죠 뭐 원래는 뭐 중들 중들이 뭐 자기네들을 사문이라고 하더라고 사문 사문이 샤먼이에요 오늘 내가 좋은걸 너무 많이 일러주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일러주면 안되는데 탈나는데 자 하여간 여기서는 서양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에 해요 이제 에 하늘 하늘의 일 그래서 기묘 기묘 기묘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풀이 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 이 요 요 요 무당 무 자만 분석해보면 은 에 이 동양의 분석과 는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하느님이죠 요것이 볼시자가 되니까 볼시자 들어가면 신 하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는 뭐 이게 타오 십자가야 타오 십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요 타오 십자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사람 둘이 있네요 사람들 그렇죠 네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겠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는 플러스 예 공 공은 일하다 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업 장인공자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 무 자가 아니냐 이 무당 무 자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 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잎 3개 입구 자 3개 더하기 이제 비우 자 아 이제 이제 비가 응 빗물이 모여서 이제 강을 이루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영 자가 딱 탄생한 거 아니냐 그렇죠 말 되죠 지금 이제 이 우주 이 지구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저는 저는 아직 범소 에 성령을 에 성령을 모셔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에 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뭐 형편없는 존재여서 원래 이 지구 안에 꽉 차 있는데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꽉 차 있는데 저는 맞대면은 못 해 봤다구요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인이어서 자 근데 이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 딱 우리가 한번 제대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 더 나아가서 기묘히 일하시는 사람 또는 무당 무당 무자 여기에 요거에 대해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풀어보면은 현재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심심해서 더 풀어보는게 아니라 자 똑같은 무자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금문이고 아니 요거는 금문이나 전서에 들어가 있는거고 요거는 갑골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갑골 갑골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면은 요건 무슨 바람개비 바람개비 같이 생겼는데 뭐 뭐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만다라 할 때 이거 뭐 만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거죠 이 타우 십자가 세개에요 타우 십자가 타우 십자가 요게 볼씨가 된다겠죠 요거 요거는 무조건 이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데 이 대중에 볼씨가 되는거에요 다 그리고 이 볼씨 현재 쓰이는 이 볼씨를 분석하면은 타우 십자가 하나님 더하기 요렇게 돼있어 요거 세개다 하면은 벌써 삼신 삼위일체 요것도 지금 타우 십자가 세개 또는 볼씨 세개니까 벌써 삼신 삼위일체 하나님 딱 나와있는거네요 그래서 요 요 요 글자 하면은 하나님 또는 하늘 하나님의 일을 기묘하게 하는 무당 이렇게 해석이 딱 나오는거에요 무당 무당이 뭐 저기 사재가 사재가 사실은 무당 무당 이제 뭐 무당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당이 뭐 완전히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천대받고 그러지만 무라고 하는건 그냥 나쁘게 얘기해서 무당이지 좋게 얘기하면은 대사재입니다 대사재 사재에요 자 자 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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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나타내는 영 자가 금문에서는 또 아니 여기 보면은 다 똑같은데 비우 자 뭐 하나님의 입 세개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여기가 무당 무 자가 아니라 보일시로 딱 바뀌어 있네요 보일시 보일시로 딱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영 다 하느님이 나타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딱 나타나 여기에도 나타나 여기도 여기도 나타나지 여기도 나타나지 그 다음에 에 무당 무 자 위에 이 구 자 세개도 그것도 하느님이지 뭐 여기 여기에도 T자 T자 형 타오 십자가 하나님 하나님 나타나지 여긴 보니까 이 비우 자는 보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에 물줄기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비우 자가 자 하나님의 성령은 생기와 동일시되고 있죠 에 성령을 불어 넣어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기운을 뽐내고 있다 이거야 그때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생기 그래서 호흡을 뜻하는 고대 형태의 부수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석삼자처럼 생겨서 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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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 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생기 호흡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아디다스 삼선도 이거 따왔을지도 몰라 아디다스 삼선도 자 이 세줄 띠는 하나님의 부수인 볼시 이 볼시 하고 볼시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산을 뜻하는 부수 언덕 부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하여간 이 세개 나오면 삼신 사무일체 성령 생기 호흡 딱 되는거에요 자 요것이 이제 요 석줄은 이제 천하님의 입 세개하고 결국은 거의 동일한거에요 동일한거 가리키는 바가 동일해요 성령 생기 이런겁니다 아 요런게 이제 어디에 고대로 흔적이 남아있냐면은 기운기자에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기운기자로 여기다 써본거야 요거에요 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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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삼자 같은거 자 세분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게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하나님의 입 세개 언덕붓자 요거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에 이게 있죠 이게 아 요거 요것이 이제 기운기자에 쌀미자만 빠진거네 그렇죠 기운기자에 쌀미자만 빠진거 요것이 이제 근문인데 요거를 분석해보면 요걸 분석해보면 분석해보면은 다 에 에 하나 저기 뭐야 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생기 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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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게 또는 생기가 생기라고 하는 것이 다 에 하나님의 의에 에 주어지는 것이라는게 딱 나옵니다 자 호흡을 뜻하는 두번째 글자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걸 분석하면은 요거는 성산이에요 성산 성산 성산입니다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쉬시는 산 산 산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 아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요게 요런게 요 기운 기자가 되죠 생기할 때 기운 기자가 되는거죠 이렇게 요 기운 기자에 쌀 밑자가 이제 지금 들어갔는데 좀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생기가 도는가봐 이 쌀이 안 들어가면 뱃속에 쌀 이런게 안 들어가면 생기를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를 뜻하는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를 살펴보면 역시 에 하나님과 호흡 하나님과 세분 사무일체 생기 요거를 딱 에 묶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래서 그걸 찾으면은 바로 에 완전할 전자 온전할 전자입니다 이 온전할 온전할 전자 완전할 전자 아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뭐 인간한테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 하나님한테 쓰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런 전자를 쓰는 성시들은 좋겠네 참 완전한 완전한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쓰지 요거에 요거에 갑골무늬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에 갑골무늬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에 갑골무늬 이렇게 생겼는데 알 보면은 에 어떻게 생긴 생긴 거냐 요 요 임금왕자 임금왕자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이게 타오 십자가 하나님 이게 볼씨가 되잖아 무조건 신을 나타내는 볼씨자 신 하나님 더하기 요거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 사무일체 호흡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에 감싸고 있는거 이 감싸고 있는거 이 감싸고 있는거는 뭐냐 감싸고 있는건 에 샘을 뜻하는 샘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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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을 갖다가 우리가 딱 떠올릴 수가 있죠 샘천자가 이게 갑골이나 금문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T자는 타오 십자가이자 하나님 하나님이고 무조건 그러면 아 에덴 동산에 샘이 있었어요 샘 아 고개 이렇게 생겼어 고거 그대로 따온거네 그렇죠 근데 이 샘천자 샘천자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맨날 선생님들을 샘 샘 이거는 선조 인류의 선조 샘 이게 샘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겁니다 샘 아 이거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요거 샘의 테두리 샘 테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뭐 닮았어요 야 이거 옴 진리교 옴만이 밤매옴 할 때 옴 닮았네 오메가 오메가 아 오메가 샘천자 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샘천자 샘천자 에 바로 갑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샘천자는 이미 전 강의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렇죠 하나님 요거는 이제 호흡 생기 사물체 하나님 더하기 샘 그래서 온전할 전 완전할 전 딱 나온 거라 하 참 하나님의 속성 대단하군요 그렇죠 고대 한자에 다 나와있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상 드레이로 하나님의 속성 도착